자 오늘부터 드디어 첫 번째 교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300년 전에 이 푸타오테프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시대착오적인 잔소리인지 아니면 요즘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그가 말하기들 여기서 그는 푸타오테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파라오겠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실제 혈연관계가 아니고 정신적인 관계로 파라오를 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오만하다, 자랑하다, 교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너는 유식한 자와 마찬가지로 무지한 자에게 조언을 구해라 여기서 앞에 있는 이 단어가 조언을 구한다, 조언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전치사죠, 누구누구와 함께 그리고 이 단어는 지난 시간에도 봤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무지한 자, 모르는 사람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미,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알다라는 동사죠 근데 여기는 명사가 돼서 유식한 사람, 지식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파라오 같은 높은 위치에 있으면 조언을 구할 때 항상 모든 사람의 의견, 조언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문장으로 가면 기술의 한계에 도달할 수 없다 직역해서 좀 말은 이상하지만 기술이라는 거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예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도달한다, 어디 간다, 뛰어넘는다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 단어는 한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단어가 기술, 실력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문장 기술자는 그의 성공을 성취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부정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 단어가 기술자, 장인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이 단어는 갖추다, 얻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한다라는 동사가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완벽한 말은 에메랄드보다 더 숨어있다 결국엔 좋은 말은 보석보다 찾기 힘들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숨어있다,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사실 이거는 녹색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녹색의 돌이라고 하면 보석 중에서 녹색을 띈 게 에메랄드니까 그래서 에메랄드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건 그냥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알 이거는 전치사죠, 무엇보다 더 제가 문법 설명은 안 한다 그랬는데 자꾸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문법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멧돌이의 여정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단어가 발견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여정이란 뜻입니다 제가 거의 첫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햄, 이게 종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T가 붙어서 여성형 명사가 됐죠 그래서 여정이 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는 멧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조언을 구할 때 지식이 나는 사람한테 뿐만 아니고 무식한 자에게도 조언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보면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여정에게서도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꼭 지혜를 학자나 유식한 사람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생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교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식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